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미국 대선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시바이노는 80% 도지는 190% 비트코인도 35% 이런 미친 상승을 보여줬죠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이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뭐 1억 4천가냐 1억 5천을 찍냐 이런 시시한 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2억 이상 넘어가요 지금 조정인가 싶어서 차익실현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히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매수를 때렸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모인 여기서 제발 가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샀을까요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얘네 많이 아니죠 지금 옵션거래 이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선물거래 미결작정 그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시장 이제는 2파 상승이 온다 기관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민코인의 랠리 알트코인의 시즌은 언제 오냐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후 민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아주 넓은 광범위한 알트코인의 랠리가 올 거다 그런데 아직은 이 시장의 사이클이 비트코인 단계에 있다 아직 비트코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점이 아니다 그때까지 유동성을 다 흡수할 거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의 정점이 지나가야 이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다 흩뿌려진다는 건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정점이 빨리 끝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이 펌핑을 하고 있을 때 최대한 세상의 모든 돈 모든 자본 비트코인이 다 끌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최대한 판을 키우고 그 돈이 민코인으로 퍼져 나갈 때 진짜 미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코인에 베팅한 사람들이 천배 만배를 벌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불장이 온다 다들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제 정부 권력을 손에 쥐고 이제 정부 권력까지 쥐고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게 된 이 일론 머스크 그 부서의 약자가 뭐다? 도지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코인에 돈을 넣는 이 미친놈들이 따로 있고 트럼프라는 이 막마라는 대통령이 따로 있고 머스크라고 또라의 영만전자가 또 따로 있고 절대 아니에요 다 하나로 이어진 주제예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인후 절대 우연히 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의 석유회사,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아랑커의 시총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도지, 시바, 이 민코인들은 시총 6위의 시비를 찍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는 우연이다 그냥 운으로 뜬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코인 투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개 민코인의 바이럴 미국 정부 부서 일론 머스크 이게 다 어떻게 이어져 있냐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한 번 날리면 도지, 시바 가격이 이렇게 뛰냐 이게 진짜 개미가 사는 거 맞냐 우리가 사도 되는 거 맞냐 그 핵심만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민코인이 왜 올라가냐 다른 자산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누구나 할 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기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다는 이유로 다시 인기가 생기고 이렇게 속도가 붙으니까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대표적인 민코인 도지나 시바인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거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온 관심이 민코인으로 이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4차 반감기 이후 민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같은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200배, 300배 이런 수익이 나와서 그 전에 못 벌어본 큰 돈 벌어보려고 하면 관심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다 빠져있을 때 이때 적금 붙는 것처럼 모아놔야 되는 건데 지금 큰 돈도 필요 없어요 매주 로또 살 돈으로만 사놔도 민코인 폭등 나왔을 때 수익 극대화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천만 원 있다고 올인 들어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100배, 1000배 올랐는데 실제로 100배, 1000배 수익 냈어요? 비트코인 100만 원에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1억 원 찍었을 때 내가 100배 수익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200만 원 됐어 안 팔아요? 500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천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화폐 내가 뭐 어디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 원을 찍었는데 하나만 팔았어도 천만 원 버는데 내가 이걸 못 팔고 계속 떨어지네 하락 추세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 원 찍어요 이때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 가네 8천만 원 찍네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이때 들어가죠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또 4천만 원 되죠 또 울면서 팔아요 근데 또 8천 가고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서 수익을 내요 물타기 하다가 손해보거나 코인은 100배 뛰었는데 내 자산은 그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벌었다는 사람 보면 내 속만 쓰리죠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듯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민코인으로 벌었다고 하면 저놈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버티는 게 아니면 절대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민코인으로 벌기 전에는 저도 본업하면서 반은 재테크로 반은 재미처럼 이렇게 단타만 몇 년 쳤는데요 그때 제 소원이 그냥 억단위로 벌어보는 거였어요 한 번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계좌에 억단위 찍어준 코인 하던 일 적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민코인이에요 제가 이걸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비밀 정보 세력 정보 이런 걸 접할 기회도 없고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뭐 이거라도 따라해봐야겠다 뭐라도 하자 이런 생각에 코인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누구나 아는 정보 모두가 아는 그런 흔한 정보에도 민코인에 투자하고 확신을 갖고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씨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감기 지나갔죠 그때는 3차 반감기였는데요 전세계 관심 그리고 전세계의 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비트코인이 개당 천만원 딱 이것만 빼면 상황 패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 코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로만 조금씩만 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저도 민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정보를 보고 해외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그런 판단 들어서 확신을 하고 그때 제가 4천만원 거의 전부 민코인에 다 넣은 거예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씨바인 후 순서대로 터져주니까 지금 계좌에 있는 거 대부분이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몸이 드시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이게 벌써 3년 넘은 건데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씨바인 후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는 그때 4천 넣어서 한 40억 정도 먹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민코인 했던 사람들 다 한방에 비슷하게 벌어간 그런 황금기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런 확신을 나고 또 들어간 거예요 비트코인 위주로 나눠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방금 모신 지금 계좌예요 지금 그때 번 거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4차 반간기 거쳤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 찍는 불장 올 거다 패턴 계속 반복된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안 남은 거라서 큰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4천이 아니라 400을 넣었으면 지금 자산이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럼 시드머니 지금 잘해봐야 한 5억 굴리고 있겠죠 아직도 하루 종일 단타 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아는 거 그리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때 3천만 원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눈으로 봤지만 이제 알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쉽지가 않은 게 인생인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시도할 엄두도 안 내시는 분들 정말 넣고 싶은데 넣을 돈이 없으신 분들 많으신 거 저도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제가 1대1로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매일매일 정보 드려서 이거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 성공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움드리려고 영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는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급등 나오는 거 이제 보셨죠 대표적으로 도지 시바인우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말하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시장도 불장이다 그러면은 이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그러니까 100배 200배 간다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두는 언급하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도지란 시바는 원래 유명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애들도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란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올라갔던 코인입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 이름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된다는 거 하나만 미리 들으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이런 미친 수익 같이 먹어 가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그냥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이 트롤 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 트롤에 돈 넣은 사람들 뭐 똑똑해서 넣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남들 따라서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돈 넣은 거고 그것만으로도 27배 290배 이거 먹어 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로 호재가 떳는데도 꼴랑 6배 올라갔는데 얘네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스 반간기 막 지나갔죠 이제 불장이 오면 그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로 수만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건데 해외 기사에서도 지금 이 코인이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지금 가장 싸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 찍는다 이거 연말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때 여러분이 정말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저 이렇게 목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조금씩 버는 것들 절반 이상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그냥 여유돈 생기는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2024년 이 코인 산 올해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뀐 그 지점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대신에 종목 훔쳐다가 돈 받고 파는 그 유류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가져가실 분 제 번호입니다 8257290 여기로 문자 나도 이렇게 하나만 보내주세요 절대 어떤 금전의 대가나 요구 하나도 없이 무조건 문자만 보내시면 그냥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졌고 출산율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도박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발걸음은 선택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